서한은지 해외 첫둔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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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음 음 음 음 아 네 아 예 말지 롯 와 되게 응 조용하다 마쿠야 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일단 시작할까요 네 첫 팀장 네 바로 바로 어 의자가 많이 편해졌네 아 오늘 와우자네 와우 와 멋있다 멋있어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거짓말하지마 근데 방금 그런 톤이었어요 저희한테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멋있다 와 예쁘다 아 아 오늘 보방 갔다 한 번 했어요 저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이거 뭐야 왜 울어요 아 아 그쵸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울어요 아니 내일 쉬는 날인가 아 아니에요 아 아 무슨 빨간 날인줄 알았어요 맨날 까만 하려고 했을때문에 네? 누구였어? 저번에 아니면 다릅니다 저번에 간다? 너 저희는 어디있어? 어? 또이 오랜만이네? 안녕하세요 이댄 마크야! 멋있어 나한테 말해라 이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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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댄 에이 셀프 한 번 먹었어요? 먹었어요? 뭐하라고 하는지 궁금'm 밥 먹었어요? 네 뭐 먹었어요? 아 그랬어요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잠자 좀 잤어요? 잤어요? 막혀 못 잤어요 내가 마지막에 언제 일어났지? 금요일 4시에 일어나고 이제 지금까지는 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첫 주니까 고맙습니다 네